오늘은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채용 얘기를 한번 할 건데요. 상상스퀘어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방송인데 상상스퀘어는 고영성 작가님이 대표님으로 계시는 조만간 한 5년 안에 중견기업까지는 올라갈 엄청난 회사죠. 말장난이 아니라 매출 영업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저희 같은 회사를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그렇게 프렌들리하게 사용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가능성에 초점을 더 맞추는 단어인 것 같아서 요즘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유니콘이 아니라 낙타다. 그러면서 유니콘은 이제 그 비교적으로 뭐냐면은 뭐 전 자세히는 안 읽었는데 그냥 그런 말이 유니콘은 이제 가능성만 보고 이제 막 영업이익도 없지만 미래에 돈을 많이 벌거서 기업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낙타는 뭐냐면은 그냥 그거예요. 처음부터 영업이익이랑 매출 쭉 많이 올리는 회사. 저희는 그래서 낙타? 낙타에 가까운 회사다. 왜냐하면은 절대 망하지 않는. 절대 망하지 않는. 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망하기 힘든.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해성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구글이 우리 쫓아낼 수도 있는 거니까. 구글 반 독점법 이런 거 걸려갖고 셧다운되면 우리도 타격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안 망할 것 같은데 저는요.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되게 뿌듯하고 이번에는 이제 새 직군에 3명 이상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각각 1명씩 그러니까 각각 3명이 아니라 노예할 수 있으니까. 각각 1명씩인데 더 뽑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네. 그래서 0명이라고 표시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가 커머스, 출판, 미디어 이렇게 나눠졌는데 오늘은 출판에서 한 명. 한 명. 한 명. 그 다음에 커머스에서 두 명. 플러스 알파를 이제 모셔올 생각인데. 판집자, CS 매니저, 제품 디자인인데 아마 그 보시면 링크에 관심이 있으면 클릭해서 보시면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판집자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여러 가지 일반 기본적인 판집자분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회사가 조금 달라서서 이번에는 영어를 좀 잘하시면 우대, 우대. 우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 영어가 아니어도 이거 메인은 아니니까 출중하시면 저희가 모셔오실 수 있는데 영어까지 잘한다. 편집 능력 플러스 영어까지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관점이 있다는 거. 어. 그래서 그거 염두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어. CS 매니저는 우리 저희 이제 회사가 다 재택근문데 재택근무가 아닌 상주하는 직원분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냥 전화를. 그래서 사피엔스 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피엔스 팀이라고 저희 이제 조직문화 및 우리 복지 담당하시는 그런 팀이 있는데 말고 어. CS 매니저 이분은 상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한다는 거. 아까 편집자는 회의할 때만 정기 회의할 때만 출근하신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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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재택근무라고 말 안 했어. 재택근무. 아. 재택근무. 그러니까 저희는 다 재택근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재택근무. 그런데 CS 매니저의 특징은 상주를 하셔야 되고. 특별히 CS 매니저 하시면서 저희가 그 저희 회사가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연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좀 관련된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이너를 이제 커머스 팀에서 한번 이제 모셔 올 텐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어. 저희 제품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고요. 근문데 저희는 대충 중요적이는 게 단순히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걸 마케팅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합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 CS 매니저, 제품 디자이너 한 분씩 모실 생각인데. 모집 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 2주 남았네. 네. 1월 31일까지 하고. 합격자 발표는. 2주가 안 남았구나. 네.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 네. 하고. 저희는 이제 서류 면접 통과하시면 이제 테스트 받고 그 다음에 면접 한 다음에 합격을 하시면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수습은 이제 2개월이고요. 이때 저희가 이제 200만 원을 드리는데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경력이 좀 인정이 된다. 이 경력을 하는 거는 내가 몇 년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가 없죠. 실제 업무적으로 봤을 때 아, 이분은 바로 그냥 뭐 저희가 수습이라는 걸 할 필요도 없을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회사랑 이분이랑 어떤 궁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로 줄여지기도 합니다. 기본 두 달인데 이제 실력이 인정받고 또 그야말로 경력이 인정받으면 한 달로 줄여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수습을 한 이후에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원치 않는다. 나 우리 상상스케어랑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하시면 저희가 200만 원을 더 드립니다. 위로금. 위로금. 그러니까 저희랑 수습 이후에 수습을 완료한 이후에 저희가 안 만든다 그래도 그 다음에 본인이 겪어보니까 이 회사 생각보다 별론데 나랑 안 맞는데 그럼 잘못 알고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서로 그래서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자. 아름답게. 그래서 200만 원을 저희가 위로금으로 드립니다. 그렇지. 그래서 수습을 마친 이후에 저희랑 헤어지게 되게 된다면 저희가 위로금으로 200만 원을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연봉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3천에서 4천 사이입니다. 기본은 이제 3천이고요. 만약에 이분이 최저가 최저가 3천인데 이분이 되게 바로 실무에 바로 투입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회사에 성과를 낼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그리고 외부에서 배웠던 것들을 또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 조직을 성장하는 도움을 준다 하면 맥시멈 4천까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회사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낮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수습 끝난 이후에 4천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한 분 계시죠. 한 분 계시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분명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자세한 것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특징과 복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는 기본 베이스가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고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 끝나도 코로나 끝나도 코로나랑 상관없다. 코로나 있기 전부터 재택근무였죠. 그래서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전체 회의를 해야 되고 또 팀별 회의를 해야 되니까 나오셔야 된다. 필요하면 또 모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외근 하시거나 또 팀 끼리 뭔가 추가적으로 하거나 또 업무적으로 나오실 일이 있으면 나오시면 된다. 그러나 기본 베이스는 재택근무보다 하시면 되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랑하는 거고 우리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죠. 세팅을 해놓은 거 중에 큰 것이 이제 23일 휴가죠. 그래서 휴가 23일인데 23일 다 씁니다. 쓰는데 저희는 23일만 쓰는 게 아니라 특별히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율만 하면 돼요. 자기 동료들이랑 왜냐하면 자기 때워야 되니까 매워야 되니까 휴가를 받는데 갑자기 업무석으로 트러블이 생기게 안 되니까 그래서 거의 조율을 한 다음에 거의 통보를 받습니다. 휴가 가시면 돼요. 그래서 23일 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독서 자기 개발에 진심인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도서지원비 같은 무한으로 저희가 열심히 읽으신다면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운동지원비도 이제 매달 5만원 1년에 60만원 원이 있고 업무 관련해가지고 뭔가 그 뭐 강의를 듣겠다 교육을 받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연봉이 3천 플러스 알파인데 그 3천은 기본급입니다. 예 일단 성과급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가지 뭐 지원해주는 게 수당이 되게 많은데 모든 분들이 받으신 수당이 뭐가 있냐면 생일 생일 휴가비 그 다음에 식비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합치면 180만원 180만원 그러니까 최소 3천 180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기공급 플러스 수당이고요 성과급은 따로인데 저희는 성과부 같은 경우는 3천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영업이익이 나면 이익 쉐어를 하는 게 있고요 1.5분 그 다음에 팀별 성과 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성과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솔직히 직급에 상관없이 뭐 하드캐리했다 그러면 하드캐리한 만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성과 체계를 잘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정말로 한 번 내가 직장인이지만 퍼포먼스 한 번 제대로 내서 돈도 많이 벌어보겠다 하신 분들 저희 회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나와있으니까 진짜 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월 20만 원씩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가사 지원비 같은 걸로 드리는데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부가 와서 20만 원씩 둘 다 받고 그럼 한 달에 500 1년에 500이란 말이에요. 480이니까 이거를 12년 동안 받으면 1억이에요. 6천이구나. 6천. 그래서 애를 좀 터울을 길게 낳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뭐 두 명 낳는다고 40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나니까 이거를 좀 5년 텀으로 터울을 둬서 낳으면 17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이자 붙고 복리하면 1억 되겠는데 이제 그 생각인 거예요. 이거 짭짤하다. 둘이 부부가 들어오면 지금 저희 회사에 부부는 없어요? 부부는 없는데 아이들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5학년이거든요. 저희 이제 회사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금 뭐 중고등학교가 뛰는 의무교육이니까 들어간 돈이 없는데 대학금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업도 많이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죠. 뭐 나중에 안 되면 사고 하면 되는데 저는 뭐 거의 뭐 99% 대학교 가면은 지원금 거의 뭐 99% 애 졸업할 때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보시고 정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정말 뛰어난 분 우리도 둘 그룹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여러분 저는 대주주로서 저는 뭐 더비도 제가 다 의장인데 그거예요. 우리는 유니콘이 아니라 유니콘이 환상의 동물이잖아요. 말에 뿔 달리고 날개 달리고 우린 낙타콘 낙타는 아까 현실동물이었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는 아까 낙타면 현실에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성장도 우리는 상장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누가 봐도 가시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포텐셜도 잠재력도 어마어마한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여서 그래서 연봉도 많이 오르고 동종업계에 비하면 저희가 연봉이 높거든요. 동종업계에 비슷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따질 때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높고 저희가 이제 한 5년 지나면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따지면 중견기업 수준은 되지 않을까 희망사항이라지만 목표를 잡고 가는 거죠. 목표를 잡고 가는 건데 왜냐면 그 추세선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고약가님도 지금 말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5년 뒤에 뭐 예를 들어 5학년이니까 5년 뒤면은 딱 3년 6년 7년 아직은 대학생은 아니구나 대학생 되려면 7년 돼야 되는구나 7년 뒤에 만약에 우리가 대학생 됐다고 등록금 다 내리주면 거의 진짜 중견기업 수준이거든요. 중견기업 이거 안 내주는 데도 많거든요.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희 이제 회사에 이게 둘 다 장점이 있는지 알고 보면 하나는 단점이고 하나는 장점은 확실한 장점은 뭐가 있냐면 정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는 아예 없고요. 있는 싹만 보여도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본인이 실력이 있고 또 자기 주장이 있으면 자기 자율대로 의사열정을 내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 저희 회사는 저희 멤버분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직업 윤리의식이 상당해요. 그거가 제 진짜 자랑 중에 하나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시고 오신 분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 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피똥 싸실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이 표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99%의 사람은 과장 없이 직업 윤리의식이라는 말을 써보지 않아요. 살면서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성실하다 이런 말을 쓰지 구체적으로 직업 윤리의식이라는 말은 되게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되게 선진국 마인드거든요. 근데 저희는 직업 윤리의식이 높기 때문에 더 밀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계속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뭐 고약관님 다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우리 회사에 와서 너무 잘해. 너무 인재야. 그럼 제가 그거 투자해서 회사 살려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데 당장 진짜 그러네 나 이거 왜 이거는 여기는 쓸 건 아닌데 우리 신박스TV에는 무조건 얘기해야 돼 있네. 최고의 복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시면 여기 멘토야. 나를 만날 수가 있어. 멘토야. 그래서 지금 5% 자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뭐 문제 있으면 회장님. 솔직히 말하면 자주 만나진 못해. 아긴 자주는 아니고 옛날에 바뀌었어. 옛날에 바뀌었어. 아니지만 진짜 원하면 만날 수 있어. 오프에서 만날 수 있다. 내가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는 거야. 아 그래 이제 지금 자주는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 회의에서 왜 신박사님 안 와요? 그럼 내가 가는 거야 이제. 어? 어? 가?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어? 어? 여기 찔 돌꾸름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겠네. 복지가 될 수 있겠네. 왜냐하면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직원들한테 말하는 얘기랑 제가 대기업 회장 만나서 하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이 복잡계를 중심으로 안티프레저라기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되게 좋죠. 예를 들면은 우리 직원이 가끔 이제 출판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큰일이 났어. 전화가 와. 네. 이제 출판 관련해서 아주 차분하게 의사결정이란 무엇인지 웃긴 게 뭐냐면 주말에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 주말에 나도 쉬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나한테 준화를 해. 그러면 나는 또 아주 차분하게 왜 이 의사결정이 틀렸는지 아주 차분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 이제 레슨이 들어가죠. 그냥 나는 뭐 너가 우리 회사 있건 다른 회사 있건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러려면 사람이 똑똑해야 되고 똑똑하다는 건 뭐냐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최근에 제가 본 게 뭐냐면 어떤 영어독립 단톡방에서 우리 민석이가 공유해 줬나 그랬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직원들에게 제가 이거 해석해서 그냥 의역하는 거예요. 당신의 직원들에게 새로운 잡을 잡을 수 있도록 권유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더 조직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엄청 동의를 했어요. 얘가 인재인데 우리 역량 밖에 있는 애인데 얘를 잡아놓은 것도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네이버와 카카오 가서 잘할 수 있으면 네이버랑 카카오로 보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 친구가 나중에 또 거기 경험해보고 이런 조직이 없거나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순간 그 조직은 더 발전할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거를 되게 권장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을 텐데 우리도 저는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증검다리로 대기업 간 친구도 있고 유학 간 친구도 있고 많아요. 저는 그걸 항상 격려했지 얘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얘 나가면 안 되는데 진짜 걱정되는 회사면 망한 거죠. 저희 말대로 프레즈라는 회사죠. 걔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데 걔가 모든 걸 다 휘두를 수 있다는 건데 그냥 잘못된 거죠. 근데 진짜로 오면 저를 만나고 싶으면 지나가다 오다가 다 만날 수도 있고 제가 제가 이제 요번에 요번 직원들 다 뽑히면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예를 들면 바이럴이란 무엇인가 이걸 가서 한 시간 동안 설명해 줄 거예요. 진정한 마케팅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품단에서 아까 고약가님 설명했죠. 프로덕트 디자이너인데 이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면서 프로덕트만 보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사용자랑 연결될 것인가 어떻게 팔릴 것인가 그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무엇인가를 제가 되게 한 시간 동안 제가 뭐 봤는데 뭐 제게 짜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그냥 아예 내가 설명해 주는 수준은 없다. 내가 설명해 주는 수준은 없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왜냐하면 그걸 제가 외부 사람들한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왜 그런 거 안 만드냐. 왜 안 만드냐. 왜냐하면 그거 딱 심박사TV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 직원들한테는 요약을 해서 한 방에 설명해 주는 거지 그 예를 들면 그 예를 들면 그 예를 들면 사업하는 친구들 중에 그 시바타를 막 열 번 본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설명해 놨어요. 컨텐츠 트랩부터 해갖고 뭐 구매 전환부터 해갖고 제가 다 설명해 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뭐 그거를 이제 뭐 보면은 다 이제 유료 강연으로 엮는 거죠. 뭐 근데 굳이 제가 그걸 유료 강연으로 팔아야 되나. 뭐 책도 있고 뭐 일치월장에도 다 써놨는데 조금 또 좀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독서 경영을 하는데 뭐 그 심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독서 경영을 통해서 애덤 브랜트도 모셔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모셔온이가 애랑 같이 이제 독서 책을 보는 거예요. 또 배우는 거죠. 그게 모셔온 것보다 나아요. 그렇죠. 모셔오면 한 시간밖에 못 듣는데. 맞아. 그냥 우리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거예요. 요 얘기하면서 끝내면서 대응을 듣는데 뭐 그 친구도 보고 있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가 이렇게 개인 사업자인데 뭐 이렇게 플랫폼을 잘 세팅을 해갖고 거의 뭐 직원 없이 진짜로 월 1년에 3억 버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30억 벌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두 번째 사업을 저한테 말하는데 전 그 친구 처음 본 거예요. 그 사업 외투랜드 제가 다 설명해 줬어요. 그 사업 외투랜드 제가 다 설명해 주고 어 그 다음에 너가 지금 30억 벌 방법은 없고 근데 더 벌 방법은 있다 해갖고 제가 더 벌 방법을 몇 개를 말해 줬어요. 별간데 다 말했죠. 다 말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야말로 저는 뭐 몇 개 이렇게 뭐 우리 애들이 직원들이 보는 것도 보고 같이 옆에서 그 다음에 뭐 제가 결제한 데도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봤는데 그 친구는 그런 걸 돈 주고 다 본 친구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 서정은 자기가 다 봤대요. 시중에 나온 거는 다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그 말이래요. 근데 저는 찾아와서 저한테 딱 얘기 듣고 한 말이 모든 걸 다 바꿔야 될 것 같다. 진짜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1원을 달라고 했냐 100만 원을 달라고 했냐 난 너한테 바라는 게 없고 너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 누가 너를 찾아오면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세금 잘 내고 정의롭게 살길 바란다고. 이게 내가 그 친구한테 딱 요구한 거예요. 그런 게 우리 회사에서는 뭐 매일 벌어지는 거니까 뭐 전화로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이런 거를 좀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너무 컸어. 나가서 창업하고 싶어. 그때는 뭐 인정하는 친구가 나가면은 제가 시서 투자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제가? 제가 제 개인 돈으로? 아니면 우리 상상스케에서 돈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렇게 훌륭한 회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거기 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랑 한 식구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가 됐을 때 그것에 걸맞게 정말로 뭔가 부족하지 않게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가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